1분기 실적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원래 린저시라고 불립니다만 속칭이 린저시를, 그러니까 리니지를 하는 아저씨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분들이 PC 온라인 게임에서 PC에서 리니지를 했던 게 리니지가 처음 게임이 시작된 게 1998년입니다만 그때 20대였던 분들이 대개 지금 40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0대, 40대에 걸쳐서 린저시라고 불리는 이런 게이머들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리니지도 원래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임인데다가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한 게 리니지 M, 리니지 2M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만 거기다가 플러스 과거에 PC 온라인 게임에서 리니지를 했던 린저시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회귀함으로써 NC 소프트에 일어났던 영업 이익과 매출에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린저시가 되시는 건가요?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거기에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도달할 수 없는. 린저시라고 부르면 적어도 한 달에 상당의 게임에 돈을 좀 써야 되고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 정도의 돈을 쓰는 이런 분들을 주로 린저시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감히 대열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은 좀 어떨까요?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향후에 게임이 얼마하고 출시가 더 되느냐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실적 자체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 4분기를 보게 되면 동시 접속자, 접속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그렇게 부릅니다만 동시 접속자의 숫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린저시들의 경제력이 게임의 매출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 하반기의 추이는 NC 소프트가 준비하고 있는 신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작들이 제때 출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관건이니만 전반적으로 NC 소프트의 견조한 기조는 아마 하반기에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럽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서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NC 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을 중심으로 한 확률형 아이템의 이슈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게이머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향후에 NC 소프트가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에 어떻게 잘 대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주제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